남산타워 남산타워 오늘은 한복 입기 좋은 남산타워에 왔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남산타워를 정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제가 함께 남산타워로 걸어 올라가기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블카를 이용합니다 안녕이요 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왕복으로 하세요? 그렇죠 19,0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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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튼권을 가지고 자 승강장으로 이민호 이민호 거의 미국인들이 한국 보면 다 이런 사람만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당iration 26,000원이요 5,000원이요 19,000원이요 워싱에 아itol needs 18,000원이요 한번 담았습니다 전문가 financial 場production 제가 이 케이블카를 처음 타는 걸 아내요. 15년 전에. 21살 때 만났던 그녀랑 이 케이블카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기대가 새가 됐어요. 지금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왔는데 바로 이 옆으로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조금 더 천천히 구경하고 싶거나 운동하고 싶거나 돈 없는 분들 이쪽으로 걸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남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남산으로! 남산으로 도착해 보겠습니다. 남산으로 오신다. 남산에서 남산에서 공연합니다. 남산에서 남산에서 모심을 했는 소리. 남산에서 모심을 한 번 더 vimos. 뒤쪽에서 공연합니다. 공연! 공연! 뒤에! 뒤에서 무술 공연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러브락 사랑의 열쇠라고 합니다 대표님 것도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15년 전에? 15년 전에? 한번 찾아볼까요? 15년 전에 했었던 건 다 버리지 않았을까? 아니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을걸요? 드라마 보면 코리아 드라마 보면 이거 연인들이 와서 이거 서로 막 하잖아 이런 거 여러분도 와서 꼭 하세요 혼자 오지 마세요 꼭 여자친구 남자친구 같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의자에서 사람들 사진 진짜 많이 찍어 맞아요 포토잖아요 즉시 어흥 아흥 못 주작 형님과 함께 raulinum 아, 여기 다 있네 여기 다 있네 네, 자 여러분 여기 남산타워에는 한복을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이런 웨딩드레스도 있어요 한 잔 드시지요 한 잔 드시지요 한 잔 드시지요 한 잔 드시지요 음, 박돌 한 잔 드시지요 한 잔 드시지요 한 잔 드시지요 한 잔 드시지요 자물쇠는 여기서 사면 돼요 2020년을 맞이하면서 자기 소원을 자기 소원을 네 이거 오늘 써먹어야 되는데 이제 자판기가 있었네 어? 이거 왜 사러 갔다 온 거야 보러 갔다 온 거 1필 1달러 1필 1달러 1필 1달러 네 네 네 무슨 거니까 그냥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오케이! 사실... 지금 여기 여행을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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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못 듣나요. 너는 찾기 바란데요. 찾기 바란데요. 찾기 바란데요. 여행을 찾기 바란데요. 대표님 답이 없어요. 혼자라도 달아야 되나? 네. 혼자라도 하자. 저의 영원한 사랑은 구독자 여러분들입니다! 전 평생 솔로로 여러분들만 사랑하겠습니다. 방금 장군 병원자가 흘리는 일이 없도록 이 열파를 그냥 흘려버려 한대요. 없어. 구독자 여러분. 저랑 이제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고마워. 랄리아. 저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저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저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